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9월달 신 6월을 맞이해서 닭띠더리의 9월달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이 닭 관련 동물 영상을 이렇게 보다보면 닭이 상당합니다 그 싸움 닭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뱀이라든지 아니면 개 고양이하고 싸울 때도 닭돌이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점프력도 높고 또 투쟁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 닭의 기운 오행으로 보면 금의 기운 특히 유금의 기운인데 사실 유금은 상당히 강합니다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하고 근데 물론 닭띠라고 해서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혹시 사주에 닭띠인데 또 유금이나 신금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깃의 기운 굉장히 강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여러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9월은 신 6월인데 닭띠 입장에서는 장성살이라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래서 기운이 강력해진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면서 닭띠 여러분들 9월 운세를 한번 어떻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닭띠 입장에서는 올해 개묘 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매달 한 달씩 본다고 하면 이 9월달은 원래 신 6월로 계절적으로는 가을의 기운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신 6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9월 8일 백로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8일 할로 전까지가 신 6월입니다 원래 이제 입추가 지나면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우미 신유수를 할 때 그 신 그 다음에 6월이잖아요 뭐 아라비아 숫자로 123456 이게 아니고 6월인데 어쨌든 이 9월달은 가장 풍요로운 달이고 또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고 이동과 변동도 굉장히 많은 달인데 신 6월 자체 잘 보내시고 9월 8일부터 양력 10월 8일까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닭띠는 오행의 기운 중에서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고요 유금과는 궁합적으로는 같은 금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장성살에 작동하는 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달보다도 닭띠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왕한 기운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닭띠도 역시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을류생이 있고 정유생이 있고 신유생이 있고 뭐 기유생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는 정유생 표시를 해놨는데 정유생은 1957년 60대 후반이 되겠죠 베이비붐 세대 57 58 59 60년 이때 출생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은데 어쨌든 뭐 정유생 입장에서는 이 양력으로 9월달이 신 6월이 크다 아직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닭띠한테는 전반적으로 9월달이 좀 큰 틀에서 보면 무난하고 기운이 강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특히 사주의 기운 중에서 닭띠인데 자기가 좀 신약하다 그랬을 때는 이 신 6월 굉장히 좋게 지나갈 수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닭띠 입장에서는 9월이 뭐 괜찮다 그래서 기운이 강해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하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사가 됐다든지 아니면 여행이 됐다든지 뭐 장사 뭐 이런 여러가지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좀 생각보다 자기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뭐 천만을 편성을 했다 그러면 뭐 한 천 백만원이 들어간다든지 천 이백이 들어간다든지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한 예산 보다는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운기는 강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은 달입니다 다만 건강적으로는 이 금의 기운이 닭띠의 기운인데 또 강력한 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금은 이제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을 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은 간 기능 간이라는 것은 뭐 우리 인체에 독수를 걸러주고 또한 여러가지 심장에 이제 목성화화 시켜줘서 그 에너지를 심장으로 보내주고 심장에서 다시 그게 이제 위장으로 혈액을 보내주고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금기가 강하면 목기를 다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적으로 간 기능이 특히 안 좋은 사람 평소 간이 나빠서 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9월달은 좀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 술을 가급적이면 9월에는 좀 줄인다 물론 뭐 금주에서 안 마시라 뭐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리해서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거래 매매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타난다 저도 뭐 상담할 때 보면 주식 어떤 종목이 좋아요 아니면 코인을 하는데 코인 투자도 되나요 저는 코인을 좀 뭐 젊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코인을 늦게 알아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코인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코인 자체가 금의 기운으로 볼 수 있어요 주식도 화폐로 따지면 금의 기운이지만 주식 자체 증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목의 기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건 괜찮지만 코인은 뭐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현재 투자를 했다 그럼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지금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더 9월달은 어떤 특별한 변화를 주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현재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는 삼각관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에 빠지고 사업 장사 하시는데도 주변에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쟁할 일이 생긴다 어디에 멀다 아니면 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경쟁률이 높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는 뭐 특별히 이동할 일은 없습니다 변수도 뭐 적은 날이고요 다만 뭐 이동을 계획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매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해라 하지만 뭐 새롭게 시작한다든지 1,2,3 때 특히 가게 장사 하시는 분은 아니면 또 남녀 이렇게 관계에서는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음주 관련 그리고 평소 간장질환이 있다 간 기능이 나쁘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행운의 방향 북서쪽이나 북쪽이 좀 좋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운의 숫자는 4,7,9,17,19,25,27,34,37,44번 평소 뭐 날짜를 잡는다든지 시간을 선택한다든지 비밀번호를 평소 이렇게 자주 바꾸시는 분들 그러면 이 비밀번호 이런 거를 활용하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닥디 여러분들 9월 한 달 뭐 아주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달은 아니기 때문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